악마 기계 악마 뭘로 레이너 잭스 레이너 잭스 왜? 이세라 좋아야? 매너 잭슨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건투를 빌게요 네고 일렘로래 싫어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그게 뭔데 일렘로래 환장했어요? 배추도사 내가 일렘로를 싫어하는 이유 이유 첫 번째 3턴까지는 덜 맞아 확실히 근데 코스트 누수가 많고 토큰 만약에 페어 못찾는다? 존망함 존망함 이럴때 이제 이거 샀으니까 없 코스트가 개빡빡한게 1렘로린데? 어떻게 코스트가 개빡빡해 영능이 없는데 4 코스트 타이밍에 어떻게 할건데 롤 아니야? 결국 근데 어떻게 빡빡하냐고 2턴에 롤을 치는데 분명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거예요 바드모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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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 보고싶어? 침착맨에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슴 상점 롤에 여기서? 이 그건 그것도 아닌데? 팔굽매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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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슴 쓰 근데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되는줄알아요? 이렇게 사면 다음 턴에도 맞아 이번 다음 턴에도 맞아 솔직히 이 지랄하면 다음 턴에도 맞아 이걸로 어떻게 이겨 솔직히 어? 이 간손미로 간 손 미 근데 이걸 무지성으로 업한다? 다음 턴 다음 턴 다다음 턴까지 맞아 그래서 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는 뒤집을 수 있어요 자 최대한 줄여보자 얘들아 최대한 줄여보자 얘한테 쏘지마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그냥 이거 박어 오케이 자 최대한 줄여보자 근데 어차피 쏴도 똑같았네 데미지 똑같았어 왜냐면 이거 맞아도 어차피 얘가 토큰이라 돌려서 나올까 돌려서 나올까 여기 여기에 붙을 것 같은 느낌 너 어디 딱 말해 어디야 바꿔 일로 갈 것 같다 안전하겠어 우연히 이 들었던 잊지 못할 한마디 일리에다 쳐봤고 는 일대일 교환 나가 뒤지고 싶었어 말도 안 되고 개져도 어어 살 나 살고 싶어 살고 싶다 말해 나 살고 싶어 나 업 안 할래 업 안할래 좌통이 우통이 다 타너 잠깐만 에라 모르겠다 자 이러면은 살 수 있어? 나 살고 싶어 세력 16인데 왜야? 여기서 앉으면 되잖아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0%다 퐁퐁 쓱 퐁퐁퐁 쓱 자 이제 위대한 항로로 간다 4 4 아 근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돈 챙기고 싶은데? 이거 버리면 되잖아 이거 버려도 되잖아 롤..롤해서 찾아보기? 아 굉장히 소중한데? 옆그레이드 옆그레이드 나쁘지 않아 옆그레이드 나쁘지 않아 왜냐면 돈 하나 챙겨주고 둘 다 팔건데? 둘 다 팔건데? 다음 턴에 갈릴레들이다 갈릴레이 갈릴레오 다음 턴에 갈릴레오 다음 턴에 갈릴레오 다음 턴에 갈릴레오 다음 턴에 갈릴레오 이 타이밍에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 악마 5성에 좋은거 뭐있어요? 허기진 우르줄? 나 업하..업해야된다고 봐 나 이거 솔직히 지금 아니면은 엄청 세고 업하고 돈챙.. 돈 쟁여놓기랑 돌리기인데 돌리기가 낫겠죠? 꼭 이 다음에 나오더라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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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하는게 나을지도 몰라 팔고 팔고 선턴주고 성공 뺏기고 성공 뺏기고 사륙에 6댐 추가 이건 얼릴건 아냐 얼릴건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구요 너도 한번 몽둥이 찜질 한번 당해봐 그래도 대포는 쏜다 지랄났죠? 죽었어 죽었어 이따 여기까지 온 이상 어? 업 육성에 박쥐가 있어 이제 찾아야된다고? 지랄마샘 내가 짱이야 지금 지금 내가 제일 늦었지만 결국 육성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야?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느려보였지 날먹으러 올라간 다음에 육성에서 박쥐랑 인푸 갑시다 아직 포기하기 길래요 대퍼뻥 대퍼뻥 뻥뻥 뻥 원피스로 당эт지만 버그 이 버기 특태..특자탄 보셨죠? 어? 필요없어.. 기계 어? 또로이드 하아밀 박 씨 흠.. 얘가 낫나? 얘가 낫죠? 이거 얼릴까? 도발했으면 좋잖아 새끼도 나오고 아 다 먹어요? 흠.. 세 개밖에 못 먹네? 얼려 먹으면 더 맛있어 얼려 먹으면 더 맛있어 8 6 8 9 리롤? 아 이거 8 9 리롤? 아 많이 먹게? 얘를 파는게 낫지? 카탈.. 카타르시스를 팔거면 아! 카타르시스가 먹었네 쓰읍..만만치 않은데 저쪽도? 아 저..저 새끼 죽여야되는데 아아 아프다잉 아 뒤져 쓰읍 쓰읍 아싸 좋구나 때려 쓰읍 쓰읍 되게 아플텐데 응? 아 힘 조절을 미안해요 힘 조절을 못했어요 순방 순방 타르타르 타르타르소스 이런거 하나 사 얘는 이걸로 바꾸는게 나 아 근데 굳이 바꿀필요있나? 어 이거 스탯좋다 스탯 나쁘지않아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할수있어 피할수있어 피할수있어요 박쥐팔으라고? 아 근데 박쥐 팔기엔 너무 좋은데 아 또 나와 얼려 먹어 잠깐 얼리면 하나 남잖아 왜 얼렸지 아 타르타르 계속 쳐먹어 박쥐는 잘 안나오는데 얘는 잘나오지 박쥐가 더 잘나 노아노아 형님 1개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레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계 사놓고 다음에 하자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그래서 아 어차피 함유를 쏠거잖아 다음에 이거 팔게 이거 얼려먹는 악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수있죠 먹으면 스텐 높아서 좋고 안 먹으면 쓸 수 있어서 좋고 오케이 무빙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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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빙 남았다 남한 inmune 이애 남하수 이 φ 날 anyway 스윽스윽 대몰가 안맞네 어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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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제가 얘가 나 만나가지고 알텐데 기계면은 얘 필요하지 않나? 슬라이 웨이크 기계 6개 슛 아니 그거 있잖아 그 리븐 기계 부활 아네 그거? 오케이 당신에게 미소짓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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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발드 넘겼어 근데 어차피 먹거든 어? 아 이 새끼 아 미친듯이 바꿔요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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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확률 나쁘지 않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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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 사면 되겠네 이렇게 다하면 3개 살 수 있죠 3개 사면 되겠나라고 말하는데 손이 결자를 안내려줬어요 초패기 초패기 미라오스 마나스 통 나 이렇게 해도 돼? 아 근데 나 진짜 이렇게 먹어도 돼요? 아 미안해서 그래 내가 이거 맞아 근데 이거? 터티 여기서 writes 마이 이거 이 속도라면 업해도 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fuck you 너무 좋은데 깔린게 나 깔린걸 사고 싶은데 오히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사 만약에 사 자리가 없어 그럼 이렇게 가? 이렇게 일단 이건 맥이고 근데 이게 너무 이쁘잖아 손하고 입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 무승부 가자 아 왜 너먼저 아 너먼저 맞아 이게 어떻게 무승부가 돼? 도발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아니 이건 이건 아니잖 쓰읍 솔직히 넘기자 이거는 한번 써도 돼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존나 싫어 존나 싫어 존나 별로야 근데 미라우스가 그것도 해요? 토큰 장사도 해요 이렇게? 아니 이거? 페어 장사도 해요? 미라우스가 근데 폐허 장사가 돼? 미라우스가 근데 폐허 장사가 돼? 나 어떡하죠? 나 어떡하죠? 폐허 장사 하아 핫 근데 업해야 돼 이거는 이건 업하는 거예요 엎 이거 업 안하면 말이 안 돼 이걸 리룰한다고? 진짜 미리 없어 그럼 다음 턴도 업하자 아니 기물이 별로 일단 안 좋고 사상부터 좋은 게 좀 나오는데 또 지부터 때리고 이것도 안 주고 연병을 떨죠 응가의 계즈롤 떨죠 좀 이상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저 뒤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6발 보고 싶은데 뒤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거 어때 브란 쭈사 근데 왜이래? 근데 이래도 되는거임?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 아니 안나오잖아 기물이 왜이래? 왜이래? 아 아 좋네 파밍해 미친새끼 아 아 아 4.8 4.8 이거 필요없어 4.8 4.8 꺼져 먹어 야미 넘겨 그리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요거 해 살게 없냐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이건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아니 없잖아 먹을게 없잖아 아니 이건 너무 너무 아니잖슴 죽음 존말할때 비겨라 방금 미라우스 도자기 파편 깨진거 눈깔 부분만 눈깔 부분만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좀 그렇네 도자기 파편 실패 실패 한판 막판 막판 오까이 막판 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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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꺼 졌어도 나 점수 올랐어요 7000점으로 올랐어요 어차피 이드 어쨌든 석세스 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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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재밌더라 분노를 받아들여라 비스트 디먼 드래겐 분노를 받아들여라 이 이성 이 이게 있다는거 장점이 뭐냐 업과 강함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게 장점이에요 업과 요그랑 비슷한거야 요그랑 요그 요그도 이성의 기무 아니 이코의 기무를 하나 가져올 수 있잖아 요그랑 비슷한거야 그래서 4턴때 업을 할 수가 있어요 4턴때 이런 토큰이 있다면 더욱 좋죠 그러면서 안 맞으면서 빠른 업도 가능하다 그게 요그다 느낌 âr 자 비스트 디먼 드래겐 벤 패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거야? 혈석 오케이 어 두개 세트 너무 좋은데? 아 나 두셋 나 이거 두셋 못참는데?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어차피 다음에 뭐 기물 깔려도 뭐 나는 안 살거야 나쁘잖아 이거 나쁘지 않은 괴물이야 3533을 버리고 이사랜덤? 아니죠 거기에 코스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것이 가능하다는거 그러면 삼성이 나옵니다 누구보다 삼성을 빨리 볼 수 있게 된거에요 지금 업한 사람이 업그레이드 한 사람 이게 한명있죠 근데 이건 2성을 받겠죠? 2발 이거 나 아 2발이 아니구나 연승이구나 본사람 없어? 내가 지금 삼성 최초로 보는거에요 지금 내가 최초로 보는거야 삼성 언박싱 삼성 언박싱 제가 최초에요 1호개통자 갤럭시 S S 울트라 1호개통자에요 페어 페어둥이 구호 2호개통자 2호개통자 시고뽕 2호개통자 2호개통자 이거와 이거로 2호개통자 찾기 2호개통자 2호개통자 3호개통자 그냥 이게 맞거든? 이거야 이거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구요 쑥 쑥빵 쑥빵 아우 그런걸 먼저 쳐 아아 아 이건 아니잖슴 나 쎄지 않아 근데 업할거야 왜? 이게 그림이 이쁘니까 후 사턴드라이브님 사기열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이게 너무 그림이 이쁘니깐 첨보 멧돼지 논다구요? 아까 싸우던데요? 열심히 싸우던데 다음 턴 예측 어병능? 아니죠 어병능하면 줄게 없죠 다음 턴은 이제 찾죠 제가 사성 최초 개봉인가요? 아니네 이 사람 개봉많이 했네 아 사성 최초 개봉은 아니에요 아 이건 좀 치사인거 같애 어 수황기 된다 변신과 변신장면 수황기 변신장면 나 이거 사 왜? 나 이거 살꺼야 왜? 그냥 잠깐만 해적 갈까? 해적하지마 왜 사냐고 묻지마라 이유가 있다 꺼져 진짜 막 나가는구만 나도 이렇게 할 줄 몰랐어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아 기름에 바를걸 이 정도는 뒤집을 수 있어요 나의 꿈은 뭔지 알아요 이제 나의 꿈은 뭔지 알아요 이제 도발을 활용한 멧돼지 덱이예요 멧돼지 덱이예요 멧돼지 덱이예요 어 나왔네 도발도 발라? 도발을 바를 이유가 있나? 아 나 이거 합칠걸 빌어먹을 이것도 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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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을 알아놔 도발을 악 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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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합쳤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이거 합쳤으면 너무 좋았겠네 잠깐만 나까지 안온다? 아 가 불안 필요하지 않나? 쓰읍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일로와 암 암 형 멋있로 사야되나? 사야되나? 어까나 사야되나? 그렇게 안쎄 보이는데?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게 뭐야? 차를 가 진동차 짝꿍? 천멀? 이런건 어때요? 좋잖아 어? 나왔다 아겜송 컷스 Ben 문 얘 사놓자 어때? 아 이거 앞에다 놔야 돼 잘못됐다 미치 배치 잘났으면 100% 나왔겠는데 이것도 하나 수급 더 하고 이렇게 해서 혈석을 얘로 수급하고 진동자로 계속 버티는데 그러다 이거를 쪽 빨아가지고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얠 얘 버리.. 아 얘 버리자 얘 버려야 될 것 같아 기름처네? 아 근데 이게 또 있어서 아 모르겠네 차라리 얘를 놔 얘를 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를 그냥 사 기름을 사야된다고? 아 맞네 기름을 사야되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 있는 혈석 다시 옮겨놓고 뭐 해야되지? 아 마지막까지 진동자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다시 옮기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럼 이거 페어만 찾으면 되네 얘는 얘도 짝꿍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늦었지 이것도 다시 차긴 하는데 얘 빼고 자리에다 넣자 너놈 근데 얘도 황금하면은 어 이거 좋은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하수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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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왜 안됐어요? 아 이거 어 넘치네 아 근데 죽었네 같이 묻어주세요 같이 묻어주세요 어 살았나? 아 같이 묻어주세요 아 살았네 아 나왔다 잠깐만 하나 발라 일단 근데 이거 바르면은 이거 어떻게 돼? 다른 아수이니까 이거 팔아도 상관없죠 지금 발라놔도 진동차다 이거 하나 팔게요 팔아도 되잖아 과거에 이런 뼈는 아핰 아 몰라 어 안되네 안되잖아 준거 내 할수있는한테 주는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바뀌어도 이게 계속 부여하는줄 알았지 그니까 나중에 내둬 아니 여러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 돼지진동자가 오오라인줄 알았다는 얘기지 오오라인줄 알았다는 얘기지 klar 오오라인줄 알아 없는데? 엘에 나와라 아 나 깨달았어 이거 순서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이거? 이거 나와 라그 황금멀록 어 지면 진동자다 필요한 장비라도 있어? 여긴 나의 여전이다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미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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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룡 물 desse 게 ㄷㄷ 이거 띠끼따까 띠끼따까만 믿는다 오케이 띠끼따까 띠끼따까만 믿는다 오케이 띠끼따까 오케이 오른쪽 띠끼따까 오케이 되고 오른쪽 아 뭐야 잠깐만 오케이 이런거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자 띠끼따까 아 이겼네 그래도 4Q 42L 자 띠끼따까 나한테 띠끼따까가 있죠 지대이공육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계? 기계 차를가? 혈석을 냅니다? 별로잖아 아 내가 사야되는게 뭐야 잽? 차라리 얘를 하나 더 넣을까? 일단 하자 일단 하자 음 또다시 먹어 과거 과거의 이름별 묻어둬 과거의 이름별 묻어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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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 내 앞에다 했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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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끝 지옥으로 가 이겼네? 왜 이겼지? 나 왜 우승했죠? 어 플레이 다 플레이 다 플레이 좀 약간 이상했는데 플레이 좀 약간 이상했는데 1등 1등